이번에 해야 되잖아. 응. 누구랑 해? 오빠랑 나랑 그리고 이소라 선배님이 같이 하신다고 들었는데. 바람이 분다. 맞아? 맞아, 맞아, 맞아. 에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절대 안 하셔. 그치? 약간 가요계 유니콘 같은 선배님이시잖아. 이걸로 음악 되나? 과음 좀 해줘. 봐. 안 돼, 우리 딜레이 있어서 안 맞아줘. 강아지 나 보여줘, 빨리. 미안해. 브라이언. 왜 이렇게 생겼어?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반갑게 안 해? 안녕. 오, 예뻐라. 어떡하지? 오, 잠깐만. 아유, 얘 뭐야. 아유, 어떡해. 너무 예쁘게 생겼어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수연이. 뭐야, 나도 일어서서 인사한다 그러면? 뭐야, 안녕? 소미님, 저 헨리입니다. 안녕. 헨리, 안녕. 오빠, 뭐 하는 거야? 빨리 옷 입어. 겨울 입었어. 옷 입어. 다 보이잖아. 나 근육 입었어. 근육, 근육. 저 선배님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. 아유, 그래. 알았어. 마음 좋은데? 진짜 같이 할 그런 거 상상이 안 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만약에 우리 무슨 실수를 하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. 미리 사과해. 미리, 미리 사과해. 너무 준비했다. 우리도 뭐 할 거야, 준비 좀. 너무 오랜만에 TV 출연하고 노래도 하게 돼서 좀 많이 떨리면서 부담이 좀 많거든. 그래도 너희들 믿고 할게. 어떻게 저희를 믿고 하실 수 있어요.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편할 것 같아. 그러면 아니라고 부를게. 그래, 그래. 헬리도 누나. 그래, 그렇게 해야지. 부르잖아.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. 그럼 안 돼. 사과드리겠습니다. 우와. 선배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 버스킹 해도 돼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나도 이제 물어봤거든. 그런데 안전하게 이렇게 다 검사도 하고 걱정 안 되게 진행할 수 있게 다들 도와주신대. 걱정돼, 그런 것? 조금 걱정되는데 제가 보호를 하겠습니다, 선배님을. 근육으로? 거기를 너무 많이 보였다, 그렇지?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진짜 눈을 어디다 떠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면 저희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만나요. 자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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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